안녕하세요. 배우 한지상입니다. 이번에 연구 레드의 참여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정말 섭외 연락을 주셨을 때 30분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저 하겠다고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너무 설레고요. 기대가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과 좋아하는 형과 같이 작업하게 돼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많이 기대됩니다. 설렙니다. 네, 저희 연구 레드 11월 5일부터 티켓이 오픈합니다. 많은 예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예술의 전담 자유수국장에서 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